선생님께 동네! 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사실 오늘 주제가 비밀이라고 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비밀을 폭로를 하겠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저희 동네에 가장 있는 여자가 요즘 카바레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 계신 분이라 제가 이 비밀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 남편도 제가 잘하는 사이라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런 거는 비밀을 두시면 안 되고요. 폭로를 해주셔야 돼요. 봉헌이 형! 미설이 누나 카바레달입니다! 카바레달을 다녔습니다. 고마워! 선생님! 앉아 이것들아! 정신이 안 나와요. 저 정말 정신이 없어. 오늘따라 앉으세요, 경장님. 선생님. 예. 사람들이 저에게요. 저의 완벽한 잉글리쉬, 퍼펙트한 잉글리쉬 어디서 배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시. 탑 시크릿. 비밀이에요. 비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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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어?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여보세요, 뭐? 식인종들도 영어를 쓰냐고? 어. 당연하지. 세계화 시대에 당연히 식인종들도 영어를 쓰지. 뭐? 소변이 식인종 영어로 뭐냐고? 소변? 아, 소변이 식인종 영어로. 바디 주스. 그렇지. 뭐? 콧물이 식인종 영어로 뭐냐고? 노즈잼. 그렇지. 뭐라고? 나는 엄마입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아, 정말. 기본 아니니. I'm a mother. 오, 그렇네. 그래. 뭐? 할인수의 엄마입니다. 할인수 엄마. I'm a mother. 됐니? 아줌마. 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아유, 머리카드기야. 그럼, 이건 뭔지 아세요?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니? 새엄마. 아니, 너도 제대로 하는 영화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아줌마 맨날 고박하고 그러는데 같은 친구끼리 그러면 안되지.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친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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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선글라스는 프랑스의 싹그때당 싹도 못 물러게요. 감자 놀기의 진술을 보여드릴까요? 감자 놀기의 진술 좋지. 어? 신문지네? 아니, 이건 뭐 하는거니? 어? 뭐하는거니? 뭐하는거니? 어? 아우 간다구! 잠시만. 내가 정말 잘생겼으니까 용서해준다. 선생님이 최고여! 아유.... 얼굴도 멋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대니! 아니 분위기 좋은데 너는 왜 끼어들고 그래? 여란요? 제 이름은 억동자예요! 선생님 제가요 어저께 디자이너 앙드레 김샘을 만났는데요 아 그분이 글쎄... 억동자야 너의 그 검게 탄 얼굴 페이스가 부러워요 어떡하면 그렇게 검게 블랙 건강한 헬스 스킨이 될 수가 있니?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허염얼건한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내 얼굴처럼 검게 그을리려면 피부 마사지 할 때 머드팩 바르지 말고 춘전팩 발라줬어야 돼 오늘의 주제가 비밀 아닙니까? 아 더러워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껏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비밀 작품을 처음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일병 라이언. 우리 심심한데. 3, 6, 9 게임이 날까? 알겠습니다. 좋아. 3, 6, 9, 3, 6, 9, 1. 2, 4, 5, 7, 8, 9.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 그게 무슨 라이언이 날까? 왜이런 미닛. 그래서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래? 정무라인 과일바구니. 정무라 과일바구니. 어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왜이런 미닛. 빨리해. 레이런 미닛. 으악. 아니. 사과. 폐. 바나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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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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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해. 아니. 폐. 도저히 천박해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 안녕하세요. 영국의 권위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 루이 울리어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에요. 그냥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알패도.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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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거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도련님. 뭐야. 저도 도련님 비밀 하나 알고 있는데. 뭔데. 이거. 도련님. 먹고 싶죠. 먹고 싶잖아요. 드세요. 사람들 많은데서 한번 드세요. 나가있어. 정말. 어후 실패한 인생. 선생님. 저한테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머. 어떤 비밀인데. 제가 이렇게 재수없지만. 사실은 남몰래 선행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아니. 무슨 선행을 하는데. 봉사활동이요. 봉사활동. 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착한 얘기를. 세바스찬. 너 다시 보인다. 응. 너희들도. 일자리가 없거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어후.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노비문서. 일해. 일해. 넌 정원사 넌 미용사. 어. 얼굴을 보아하니. 헉황대나 하렴. 이 피에노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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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씨. 야. 어디서 눈을 부라렴. 이 천한 노비 것들. 야. 천한 노비란다. 아 나쁜 놈아. 시켜만 주이소. 실패한 인생. 뭐야. 시켜만 주이소. 실패한 인생. 뭐야. 시켜만 주이소 짜장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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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선생님. 지혜야. 오늘 병원을 잘 갔다 왔니? 아니 병원을 갔다 왔는데 글쎄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한테요. 입원을 하래요. 아니 그게 어때서? 어떻게 입원을 해요. 저는요. 1번은 해도 입원은 못해요. 1번만 해요. 지혜야. 그 입원.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란 얘기잖아. 아니 근데 입원은 왜 하란 얘기니? 아 그래서 저한테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 근데 저는 한식 양식 중식은 하나도 이식은 잘 모르거든요. 이식. 1식 다음에 2식인가? 지혜야. 이식이 그런 게 아니고 네 몸에 없는 걸 네 몸에 옮겨다가 몸에 기능을 하게 하는 걸 이식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근데 왜 이식을 하라고 그래. 아니 그거 큰 수술인데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 중환자실이요?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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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그가 어렵네. 우와. 선생님. 선생님. 사실 교실 분위기가 좀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좀 어수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중에 비밀로 간직한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고민해결산 노통장이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잠시만요. 아 그냥 아 이제 TheaterBack Pues요, Tikweder. 야 Dog 나와봐 살이 끼잖아 Going to. 선생님. 네. 제가 요즘 너무 살찌어서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너무 힘들고, 이제는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병을 빼십시오. 이거 너면 웃기다며? 어쩌습니까? 자, 오늘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수업 마무리 하겠어요, 수업 마무리. 자, 비밀이란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저리 오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할 말 있니? 다 같이 에빌바디 오케바디 너 댄서! 기대래요! 좋았어! 세, 제가 그쪽으로 가게 했어요. 4, 6, 7, 8! 아주 좋아. 오늘은 쭉쭉 춤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을게요. 아, 그래. 쭉쭉 춤. 사람 쓰리 많이 물어보죠, 쭉쭉 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춤을 추고 나서는 어느 한 부위가 심한 통증이 온다고. 어딜 봐요?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 아, 그냥 뒷꿈치예요, 뒷꿈치. 뒷꿈치. 제 쭉쭉 춤, 제 뒷꿈치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어디 갔니? 바로 이 뽕이죠. 이 수많은 뽕들, 이 수많은 뽕들, 이 수많은 뽕들이 나의 뒷꿈치를 지켜줘요. 뽕들아, 나의 뒷꿈치를 앞으로 쭉쭉 지켜줘라. 아, 쭉쭉. 쭉쭉 하잖아, 쭉쭉. 어머, 쭉쭉. 쭉쭉. 그래, 그래, 그래. 쌤, 이해하시겠어요? 어, 그래, 뭐 이해. 제가 그쪽으로 가게 했어요. 자, 5, 6, 7, 8. 김지혜. 예? 잘 썼어. 쌤, 비밀에 관한 속담. 어.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가르쳐 줘라. 어딜 봐요, 날 봐요? 그래, 그래, 그래. 음악 주세요. 무슨 속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속담이니? 이게 무슨 속담이야? 어? 배 땡겨. 무슨 속담인데? 지렁이도 팔 동안 꿈틀한다.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비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쌤, 비밀이에요. 들어가겠어? 어, 그래, 들어가. 발레리나 뼈. 5, 6, 7, 8. turn. point. 5, 6, 7, 8. turn. 아니면 언제 들어갈 거야? 세 번 켜요. 5, 6, 7, 8. 아, 정말. 아, 나. point. turn.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되었든 여러분들의 수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야. 선생님이 힘드시다잖아. 다 앞으로 나와. 어? 빨리 나와라. 아니. 아, 정말. 아니, 꼭. 빨리 안 나와? 야, 두 줄로 서. 어? 앞으로 나라니? 어? 두 줄로 빨리 서. 빨리. 머리털 다 빠지겠다, 오늘. 아니, 지금. 선다부지 뭐하는 거야? 야, 속도로 혼 좀 나야 돼요. 다 마주 봐. 마주 보라고? 아니, 지금 뭐하는 건데? 슈퍼맨 놀이. 어? 앞으로 나라니?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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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